구의회 의장에 선출되면 관용차가 제공되고 운전기사와 개인 비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350만 원 선의 업무 추진비가 지원됩니다. 반면 구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겐 이렇게 대외적으로 업무 추진비만 지원되는데 이는 자치구마다 의회 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의장이 되면 인적 지원도 따릅니다. 지역에서 의전상은 구청장 다음인 서열 2위. 지위와 명예도 있지만 기초의회에서 더 나아가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구의원 임기 4년 가운데 전반기 2년보다 다음 지방선거 대비에 유리한 후반기 의장선거가 더 치열한 겁니다. 이번에 6월 말일에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중에서 의장단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전반기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가열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도 치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처럼 지역 행정과 사업을 위한 안건 상정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회 운영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의회 산림을 챙기는 운영위원장은 전체 의원의 소통 창구여서 자리 싸움이 더 큰 겁니다. 우선은 의원들이 의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소통할 수 있고 이러한 분들이 하반기 운영윤영이 되셔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의회 의장선거는 교황식 선출방식, 즉 의원들끼리 주고받기식 담합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식이다 보니 본선거 당일 투표함을 개함해야 알 수 있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이 무기명인 규정하에 자율재량이라면 지역 정서에 맞는 선거 기준을 정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 지표를 만들어 선거에 반영하는 등 지방정치의 관심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본회의 출석일수라든가 상임위원회 출석일수, 조례발의 건수, 구정질문 횟수, 아니면 정책토론 횟수 이러한 의정활동 지표들을 평가화해서 의장단 선출 시에 일정 비율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우리 동네 구의원들 이들이 의장선거에 욕심을 내는 이유 이해하셨나요?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기초의회 무엇보다 그 본질을 지키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장 선출 방식부터 투명하게 하려는 수수료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뉴스 강혜진입니다.